그 기억이란 게 싫다래 같아서 하나만 생각해내면 줄줄이 따르는 게 돼있거든? 잘 생각해봐. 여긴 뭐야? 기억이 하나도 안 나. 너 여기 어딘지 알아? 저도 모르겠어요. 어떻게 나가는 길이 하나도 없냐? 나도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른다고. 뭐지? 저 소리. 이상한 게 너무 많아.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해야 된다고. 뭐였어? 정체가 뭐냐고 이 ㅅㄲ잖아. 아니예요. 기억해요. 나할 것 같아. 이리 와 이리 와. 시켰다. 프랑스는 심연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. 너무 무서웠다.